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재용 대표는 현 정부에서 혁신성장본부 공동본부장직을 맡았다가 공유경제에 대한 성과가 없다라면서 지난해 12월에 본부장직을 사임했는데요. 당시 SNS를 보면 혁신성장정책의 소극적인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서 서운함을 드러냈고요. 지난 2월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공유경제에 관해 이해관계자들의 대타협을 강조하자 어느 시대의 부총리인지 모르겠다라면서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지난 4월에는 홍 부총리는 얼마나 의지를 갖고 혁신성장에 기여했느냐라면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대표가 최종국 금위원장은 주무부처장관단인데 나서져서 고맙다라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정말 왜 최종국 위원장이 타다 논란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요? 이 대표의 말처럼 사실 차량 공유 서비스에 관한 것은 금융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혁신성장이라는 측면을 확대해서 본다면 금융위원회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같은 분야의 일을 하고 있고요. 최종국 위원장도 혁신성장의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고 있죠. 왜 다른 부처 일에 나서냐는 지적에 대해서 혁신성장에 관해 자신의 지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금융위원회 업무와도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통문제라고 하면 직접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금융위원회가 어느 부처 못지않게 혁신사업에 대한 지원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 최 위원장의 성격을 보면 직설적이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대표가 정부와 또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멈추지 않자 최 위원장이 총대를 맨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권이라고 비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기업들이 조금 도를 넘어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정부에서 쓴소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오히려 좀 거리감이 있는 역할, 자리이기 때문에 총대를 끌어매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 네, 한편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소외받는 계층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대변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하필 최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다소 뜬금없는 이런 작심 발언을 왜 했을까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의문이 있으니까 국회의원 출마사용과 연관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용 대표가 총선 출마를 언급한 뒤에 승차 공유업체 대표도 관련됐기를 달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총선이 1년이 채 남지도 않았고 최 위원장 역시 출마 가능성이 높은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출마설과 관련해서 최 위원장이 명확히 선을 그었고요. 금융당국 또 취재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최 위원장이 사실 지난 2월에 이미 혁신과 관련된 발언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재용 대표가 홍 부총리에게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모르겠다라고 직격탄을 날리자 최 위원장이 나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한 참모들의 만류로 그 마음을 접었는데요. 이번에 이 대표가 정부를 향한 비판을 또다시 쏟아내자 3개월 전에 버렸던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장관에게 거침없이 쓴 소리를 난 이재용 대표에 대한 벤처업계의 반응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최 기자, 이런 이 대표의 발언에 동조하는 평가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그 승차 공유 서비스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사회적인 합의만을 강조하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은 적절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혁신이 계속 가속화가 되면 택시 노동자들 25만 명 가장들이 이룰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재용 씨도 예전에 글들을 보면 금융위원장님이 비판했던 것처럼 택시기사를 버리란 말이냐 그런 측면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회안전망에서 그걸 커버하는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야지 그런 대안이 없이 그냥 일단 들어와봐. 네 좀 손해봐, 네 손해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사회적인 대탑 기구에서 아름답게 포장돼 있지만 혁신의 길도도 못 가고 그렇다고 기존의 택시 조합들의 어떤 혁신을 도와주는 형태도 안 되고 어중쩡한 의사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또 벤처 1세대인 한글과 컴퓨터 창업주 이찬진 전 포티스 대표는 부총리님을 비판하면 상당히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군요라며 최종구 위원장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재용 대표의 이런 대응이 벤처업계 혁신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먼저 이재용 대표의 다소 냉소적인 발언들이 감정적인 대응이었고 또 승차공유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규제를 빨리 혁파해 주지 않느냐 빨리 제도 개선해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정부가 쉽사리 규제를 완화해 줬을 경우에 국민적 반발이라든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쉽게 못 해주는 건데 어떻게 해서든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을 해야지 감정적으로 터뜨리면 될 일도 안 될 수도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